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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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거 나도 좀 알려줄래. 어쩐지 언젠간 한 번 올 줄 알았어. 아 그렇죠. 그까진 다 좋은디? 네. 일단 저기 미수금부터 내라. 팔맛아. 팔맛아야 뭐야? 이거 이거 스트랩. 어? 진질이야. 아니 이거 제 수선을 왜 도는 거 없어요? 내가 이 버튼만 누르면 더 좋아져. 아! 올라가는 길은 없기 때문에 저울을 달아서 몇 킬로로 땡기는가? 여기다 저울을 달아서 당겨보면 되겠죠? 당겨보면 저울에서 몇 킬로로 나오죠.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. 네네네. 그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거. 이게 지금 약 400킬로 정도 되는 모니터넛으로 쎄물취예요. 아 이건 뭘 안 넣었냐. 아 그래 아닙니다. 이게 뭐야? 쎕니다 쎕. 쎕. 왜 이렇게 멀어. 400킬로를 이 트레이저를 달고 주행을 한 번 해보는데 최고 속이 몇 킬로까지 나옵니다. 그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호작님. 그러면 지금 이제 뭐부터 사발이 된 리뷰를 진행하시겠습니까? 쉬운 것부터. 네. 보면. 무슨 저기 사발이를 침대 차로 누워계세요. 아 이 차지 이거. 뚜껑 닦아보면 차인데. 왓! 자 이거를 얘를 신고 네. 한번 달려봅시다. 아 이게 지금 400킬로 정도의 그 사물인데 이거를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사발이 그 트레일러에다가 싫고 정말로 운반이 가능한지 아니 그 미수금이 얼마인거죠 그래서? 8만원. 아 이것 좀 언제 빨리 내려주세요. 이것 좀. 보기에 불안해 죽겠습니다. 저 호스트. 네. 윙호품을 내가 이제 먹었어요. 저기 있잖아요 여기. 저 전동 스포츠입니다. 지금 당분간 호작이님 공장에 갔다. 아 이 새끼 더 올라가십니까? 안 내라. 트레일러는 항상 실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.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아 그렇습니다.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. 네네네.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앞쪽으로 와요.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야 돼요. 네. 네네네. 됐습니다. 어! 막 터지겠는데? 끈적이어서 겠어요. 이거 빵 꺼놨나? 땡땡해야 되는데 안 땡땡하네. 지랄하고. 아 너무 무겁죠? 자빠졌네. 바람을 넣어 봐야 되나요? 이거 끌지도 못하잖아 이건다. 끌지를 못하겠네요. 자 이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바퀴 우리 실수 했다 했잖아요. 네네네. 일단 400km도 안 되는 걸로. 네. 400km도 안 되는 거니까 200km 정도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다시 한번 얹어 볼게요. 아 네. 호장님 그럼 일단은 여기 바퀴에 타이어에 바람부터 저기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바람 넣는 그 기계 같은 거 에어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 있습니까? 컴프레셔 고장 났는데 아 그래요? 자전거 포괄하려고 그랬죠. 야! 개새끼야! 수백아! 어차피 이 끄는 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단 끄는 것만 잘 끌면 몇 킬로까지 끌 수 있는지 요거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강은 잡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그 끄는 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여기다 저울을 달아서 네네. 이 우리 지게차에 연결을 시키고 네. 땡겨 볼 거예요. 아아악 땡겨 볼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최대 몇 킬로까지 견인고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몰라요. 그래야 정확한 힘이 나오니까. 제 회수가 옆쪽으로 살짝 내줍니다. 이상윤 슛! 어림없는 볼! 아 이 저울 전원은 어떻게 들어옵니까? 저울? 여기 밑에 누르는 게 있어요. 아... 신기하다. 아 이게 사바리가 너무 강해서 주위 끊어지지 않겠죠? 네. 네. 빵. 0킬로에요. 네. 갑니다 여러분. 우리 지태룡님은 네. 저울을 찍을까요? 저울을 찍어주세요. 네. 네. 잘 사용합니다. 66km이라고 나오는데요. 66km? 네. 아이고. 이거 정말 다 끈 건가요? 66km 등판각도로 따져야 돼요. 그죠? 네. 왜냐면 바퀴를 둘러가니까 66km 여기다가 얹은다고 해서 얘가 못 가는 게 아닌 70km 얹은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당기는 힘이 66km라는 얘기에요. 너무 약한데? 좀 더 밟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? 최대로 밟은 거예요. 어쨌든 얘가 끄는 힘은 최대 66km 네. 최대 66km 정지한 상태에서 끄는 힘. 그렇죠. 파워가 66km를 쓸 수 있다. 자 거기까지. 뭐야. 빨리. 빨리 와. 아. 허장님 이제 뭐 하시는 거죠? 어. 최고 속도. 네. 최고 속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아. 네네. 타기 전에 네.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네. 응? 네. 깜빡이는 정상 작동을 하는지 네.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. 안 좋은 장비도 다 착용하셨네요. 얘는 안 들어온다. 아. 아. 들어오죠? 네. 들어오죠. 들어와. 네. 자. 확인. 네. 네. 기타야. 확인. 엔진우이. 몰라. 자. 중립. 띡띡이. 확인. 주바. 춤바. 아 아 막 좀 털리죠 뭐가? 아 너무 간지러워서 지.. 지.. 지릴 뻔했습니다 아 오두바이잖아요 오두바이 오 오르가즘 사르가즘을 느끼다가 사면발을 타니까 사르가즘을 느끼네 뭔 소리야 갑시다 오 이게 맨날 아이고 천혜도 아이고 그런것쯤 하지 말아 오늘 사바리 리뷰 에이스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이거를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비포장도로 농촌 이벤톡에서 원래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가져온 데가 공단이에요 공장이라 주변에는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이 좀 많은데 비포장도로나 오르막길이 없네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아산문장으로 갈겁니다 그때 오르막길 흑길 이런거에서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명이 타보고 최고속도도 한번 찍어봤으니 나름 이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은 해결이 됐을거라고 봐요 제가 최고속도를 적용해봤는데 44키로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죠 일반 체중에 범인 남성이 최고속도를 땡기면 한 50키로 정도까지는 나오죠 아마 영상에는 제가 못담갔는데 제가 아까 내리로 봤을때 51키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성인용품점에서 파는듯한 진동이 막 와요 조심하시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최적의 키로수는 압권은 20키로 이제 40키로 넘어갈때 위전툴 타는 Century만 앞에서 거의 춤을 geek uste.p 한캐펜 안전 속도는 20km 제작진... 아무리 굉장히 누울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다녀예뵐게요 다녀예뵐게요 저도 사라지겠습니다 형이 끌고 있어 형 그걸 사다리 끌어야지 형이 끌고 있어 미치겠네 형이 끌고 있어 쿠키로 쓸거야